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성격이 당돌이야. 당돌하지. 당돌하고 이 성격은 내가 열여덟 열아홉 살 때부터 뚝 부러진 성격을 갖고 있어. 딱 부러진 성격. 열 유곱 살 때부터 어른이 본인한테 실수하면 한두 번은 참을까? 세 번 실수할 때는 네 번 실수할 때는 안 참아. 다 따져.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것은 아줌마가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싸가 아세요.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격이 그렇다고. 네. 그치 그니까 어른이더라도 기고 아닌 것은 불명이 그나마 내가 어른이한테 싸가지 먼저 없게 하지는 않는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한두 번은 봐준다고 그러나 세네 번 했을 때는 따진다고 왜. 내 성격이 되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고. 한 한편으로 말을 하자면 되게 노력파야. 노력파 플러스. 너무 이 지구르기라 그래야 되지. 지루기 지구르기 남들보다 열 배가 세. 열 배가 세서 나는 머리에서 돈을 벌 거야. 나는 머리에서 돈을 벌 거야. 그건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인드에 머리에 꽂힌 사람이야. 돈 욕심이 좀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 플러스 뭐든지 내가 벌어서 남을 줬던 내 형결을 줬던 내가 벌어서 줘야지 남한테 뺏기는 자체를 싫어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웃지 말고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내 사주 내가 결혼만 해서 안 했다면 원래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다 치더라도 내 친정엄마한테 이게 난지 백 일이나 됐을까 말하는 거야 백 일이나 되고 내가 직장 나가는 사주거든. 네 집에서 안 있어 왜.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애기를 안 입 안 입 한다는 게 아니야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사야 성격 자체가 그래. 맞아요. 그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타고났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 돈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몇 번을 다짐을 한 사람이 본인이야. 또 다짐을 해놓고 또 다짐을 해놓고 또 다짐을 해놓고 줄 때까지. 그 성격 자체가 누구한테 빈틈을 안 보인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래도 빈틈 보이는 성격 자체를 싫어하는 거고 근데. 이 사주가. 근데 되게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으나 사주 자체는 애로워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너무 당당한 여자 겉은 너무 당당하지만은 내가 너무 저기 삼에 조금 뭐라 그래야지 부모한테 조금 지침이 있었나 봐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특히 아버지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버렸다고 어린 나이부터 나는 저렇게 안 살이라 마음을 먹어버렸다고 본인이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안 그래도. 소름 돋아가지고 네. 그럼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면 더 좋고. 네 그럼 소름 돋아가지고. 그치 그래서 뭐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울지는 않았지만 이를 깨물었다고. 네 당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여자지만 나 여자 아니다. 내가 언젠가는 돈 쓸어서 보여주마. 내가 그 한 맺힌 소리 마음이지 그 마인드가 오늘 내 가슴을 찔리지만. 오늘 나한테 내가 뭘 한번 해볼까 도전력이 참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사고를 참 많이 치는 사람.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못해도 한번 해보자야. 네 자신감 만만한 사람이야. 뭘 내가 해보지도 않는데 해보지도 않는 일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무서움 없어. 안 그래. 좀 한번 정하면 거침이 없긴 해요. 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없겠냐 근데 당신은 십 원 갖고 십 원 갖고 쪼개서 내가 어떻게 뭘 하리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산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힘은 들겠지만 힘은 들겠지만 내가 보장하게 하는데 당신 서른여섯 안까지 성공합니다. 불명이 성공합니다. 왜 내가 돈복을 갖고 태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인드가 내가 노력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신랑을 덜덜덜덜 붙고 있는 성격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내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르게 나는 보이는데. 맞아요 나는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니 일찍 선으로 갈 것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맞아요. 어 그게 너무 나한테 너무 뚜렷하게 보여 그런다고 내 성향이 그랬다고 해서 남편 성향까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남편 성향까지 나한테 맞히면 남편은 질리겠지. 그렇죠. 그치 그것은 좀 내비둬 내비뒀으면 좋겠어. 네. 왜 남편이 착하거든. 네. 남편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됐고 됐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밀어주는 사람이잖아 나를 믿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네. 남을 치면 따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지는 않잖아.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답답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네.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봐. 오늘 좋은 다발 얻고 가지. 네. 그치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 네. 저 속으로 저 멍청이 나는 보이는데. 돈을 저렇게 못 벌까. 그 카메라에다 대고 이야기 좀 해 봐. 그치 깜짝깜짝 놀리면 카메라는 안 보여. 그렇지 그런데 올해 올 수준에. 네. 내가 뭘 하더라도. 네. 지금 봄에는 하지 마라. 봄에는 하지 말고. 지금 봄에는 여름 다가가지. 네. 여름 하지만 슬슬슬 내년 올 가을부터. 네. 내가 한번 뭘 시작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 봐 봐. 가을. 응 무슨 악세사리도 되게 잘 맞아 말하자면 옷 쪽도 되게 잘 맞아 뭐 신발 쪽도 되게 잘 맞아 말하자면 그러나 음식 쪽은 안 맞아 음식은 못 하나 봐. 맛이 없어. 보고는 해요. 맛이 없다고 뭐 단내로가 막 음식에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니까 음식 장사는 그다지 와 닿지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구상하는 걸로 쇼브를 보라는 뜻이야. 내가 구상하는 거 뭐 악세사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쪽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한번 해보라는 뜻을 말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격리 쪽으로는 아니고요. 아니 격리 쪽도 잘 맞아 안 맞지는 않아 근데 격령해서 하나 갖고 만족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본인 자체가 그래서 오늘 날 때 굳이 물어보러 왔으면 내 사업은 언제도 언제 하면 괜찮을까요 내가 사업에도 돈을 벌까요 하고 물어보러 왔을 거야 분명히. 긴 거만. 사업 생각은 못 했어요 응 아니니까 내가 하는 쪽 내가 하는 쪽 내가 사업을 멀리 봤어 그러나 본인은 사업 언젠가는 할 거야 그 마인드라면 언젠가는 나무 밑에서 안 있어 왜. 나무 돈 벌어지는 게 아깝거든. 네. 성격이 그래 왜 그러냐면 아까운 게 아까운 거 아니라 내 능력이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내 능력이면 돈이 보이거든 본인 성격 자체가 그러나 내가 당부하고 싶으면 몸은 챙겨가면서 해. 네. 자 본인이 뭘 빠지면. 그 크게 빠져서 밥이고 뭘고 그냥 굶어버린 성격이 있단 말이야. 네. 그게 몰두해 버려가지고 내가 밥먹을 시간을 놓쳐 네 그러고 빵으로 때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과자로. 아우 때운다든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내 몸은 필수로 걱정할 필요는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가가 몇 살이에요. 다섯 살입니다. 아가에 대해서 잘 안 봐주는데 아가가 열이 내렸다 올렸다 잘 그릴 거예요 열병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아가 일곱 살 지나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물어볼게 아가 아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하는 게 좀 느려요. 아니요 느리진 않습니다. 그래 근데 조금 왜냐면 자꾸 열로 인해서 머리 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라고 지금 여기 동자가 말을 해 그러다 보면은 누를 수도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 그것만 조심시켜라 그러고 아가가 오장육부의 힘이 우리가 철사를 한다고 그러지 그걸 자주 한대. 철사요. 변이 좀 안 좋겠네요. 변이 장기가 좀 약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약간 장기적으로 아기 약 두 채만 해먹고 나면 애기도 언니가 엄마가 근심했던 거 없어 그리고 어찌될 때는 내 엄마가 분명히 자기가 당신 엄마 맞아 애기 이뻐하는 건 좋아 이뻐는 좋은데 애기를 껴안고 있으라면 못 껴안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엔종을 애기 껴안고 있으라면 나 가서 일해야 돼. 네.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나 애기를 안 이뻐한다는 뜻이 아니야. 나 가서 일해야 돼. 그 돈이 미친 사람 같아. 어 마인드는 좋지만 그 돈에 안 미쳐도 돼요. 왜 그러냐면 돈복이 있는 사람이 불맹이 돈 돈 돈도 안 그래도 돈은 내가 내가 돈 돈 한다고 해서 돈복이 없는 사람이 돈이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을 안 벌려고. 한 사람이 또 어느 날 순간 돈복이 돈을 벌려졌다 그 돈복이 있는 사람이야. 굳이 내 마음속에 도까지 품어가면서 앞까지 품어가면서 돈도 안 그래도 된다고. 응. 알아듣겠어?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부딪혀. 네. 좀 할 말은 하고 사는 성. 아까 글쎄 그 말이 그래 아줌마를 표현했잖아. 네. 어른들 어른들 표현했잖아. 네. 근데 그것은 할 말은 하고 사는 건 좋지만은 그러다가 내 진짜 큰 거 놓칠까 봐 걱정되니. 조금 말을 하더라도 나도 성격이 본인하고 조금 비슷하거든. 근데 나는 진짜 할 말은 못 해. 겉으론 되게 강한 거 같지만 소개는 못 해. 그치 근데 본인은 겉과 속이 그냥 확 같이 해버려야 돼. 이걸 안 내뱉으면. 그니까 겉과 속이 같이 해버려야 된다고 본인이 미치는 병이 있거든. 네. 하는 건 좋지만은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조금은. 네. 상처받는 거 생각해서. 조금 가래서 좀 하면 어떨까 돌려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찝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물. 다 찝어서 말했어? 제 남편은 동복이 좀 보일까요? 남편보다는 본인이 빨라. 그냥 남편이. 뭐 겨울이고 일을 안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네. 단지 조금 뭐라 그러지 그냥 한. 템프 좀 돌아가자 그 스타일이야. 당신은 무조건 일직선이야. 네. 당신 신랑은 일직선은 못 돼. 막. 일직 일직선은 못 되고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 눈치 좀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좀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 좀 봐야 되고 말하자면 선비야 안동 집안에. 안동 집안에. 네. 양반의 선비. 네. 그 딱 후선의 자손이라고 보면 돼. 그 사람이 착하다. 원래 선비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니까 남편을 잘 만났는데. 네. 그런다고 남편이 내가 하는 거에 탓지를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 잘 얻은 줄 아세요. 시부렁 시부렁 안 해요. 오히려 당신이 남편한테 시부렁 시부렁하니까. 네. 남편 귀 죽이지 마세요. 귀 너무 많이 죽여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 마누라가 귀 남편을 귀 죽이는데 밖에서 밖에서 남편이 무슨 다른 사람한테 떳듯하게 될 수 있나. 대화를 할 수 있겠나 그냥 당신 잘해 잘해. 그러면 진짜 잘하지 않을 거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돼. 왜냐하면 이런 가문이 나하고 똑같아. 이 직심 직심이라 그래야지 똑같아서. 참아야지 참아야지. 열 번 생각하고 있어. 참아야지 참아 열 번 생각하고.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리고 딱 지나면 이미 일은 저질러 놨어. 네. 아차 싶어요. 응 저질러 놨다고. 그러고 오 분 좀 참았으면 됐을 뻔했는데. 그게 딱 당신이야. 네 알았지 내가 말했잖아 간단하게. 몸은 죽을 때까지 몸은 조심해. 건강수는 좋지 못해. 네. 알아들었겠지 그러나 돈복은 갖고 나왔어. 다행히 그게 제일 좋은데. 저는 그거 지금 듣고 싶어서 온 거잖아. 네. 돈에 앉았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그치 옮겼다고 이야기했잖아. 응. 네. 그리고 내 엄마 돈 벌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게 당신 꿈이야 목포구.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지? 네 그렇지 자식. 자식이 낳고 말했잖아. 아픈 거만 자식은 좀 안 봐줘요. 근데 좀 얘기가 좀 안 좋게 보인다고 했잖아. 네. 내 엄마의 조금 모성에도 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얘기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됐어요? 네. 또 물어볼 거 있나요? 금방 생각났었는데. 빨리 여쭙. 잠시만요. 뭐가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혼날까 봐 진짜. 왜 혼나요 나 혼나 안 내켜요. 저희 남편이 시댁 시댁이 벼농사를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업을 할 사람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냥 퇴직을 하고. 나이 먹어서 그냥 시댁 가서 벼농사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남편한테.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좀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하긴 하던데.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그냥 이거 이렇게 미리 머릿속에다가 심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주말부부 아까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주말부부 할 생각을. 내가 주말부부 해도 괜찮다고 그랬나요? 아까 전에 주말부부 말씀하셨죠. 까먹었으니까 주말부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 남편은 당신 안 떨어져요. 네. 당신이 엄마고 당신이 누나고 당신이 애인이고 당신이 부인이야 그 사람 주말부부 할까? 그럼 당신 생각은 내 생각이야. 착각하지 말아 그것 됐지?